안녕하세요 이튿날 아침입니다 지금은 일양이야 어! 잠깐만! 커플인다 이거! 표정이 안 좋아 나 좋아하는 거 맞아? I love you! I love you!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어떡해 날씨 진짜 너무 좋아 아 목을 잘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오늘 대망의 팬미팅입니다 팬미팅 날입니다 파이팅! 버스 타고 파이팅 해도 될 것 같아요 도착해요 팬분들이 기다려주셨어요 팬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인사를 잘 못했어요 아 이거 죄송해요 아 여기 이렇게 오 되게 너무 좋은데요? 어? 핵실을 놓쳐봤는데 이건! 뭐냐면 제가 믹스나인 때 입었던 티셔츠인데 믹스나인에서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옷을 입고 염색을 했죠 이거와 이게 누구죠? 오오오오오오 섹시섹시 섹시한 느낌을 내려고 노력했던 섹시섹시 이거를 오늘 팬분들 팬미팅 2부가 있는데 낫공연과 범공연 때 선물 드리려고 해요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지 후후후후 탁 보소리 왔다 오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끝까지 봐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저는 힘든 상황에서도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는 것은 열정적인 캐릭터입니다 그게 힘든 상황이 만약에 어떤 일도 힘들고 계속 열심히 해야 할 수 있는 여성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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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갓고사이마이 아리갓고사이마이 얘들아 우리 마이크 놓는데 자리 바뀌었대 네 우리 그럼 훌륭한 사람들도 같이 오리고기 파이팅 이 노래 끝나고 나서 오리고기 파이팅 하샤도 안나와 오리고기 파이팅 오리고기 파이팅 아 프로듀서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얼가루즈 프로젝트의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고맙습니다 오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은 ok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아! 알았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수집나 다음날 다음날 달빛처럼 엔젤 아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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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름을 모르겠네 이름을 모르겠네 이름이 잘 몰라 아 이거 인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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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냥 전화 게임 지금 세일 오브 좀 기다려주세요 2개 네 이리 지키 네 예 네 예 예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못TA 빼낸 장수로 해 일찍 나도 몰래 눈물이 흘러서 숨이 더 DoncsИ 나 봄이 어디에 춤을 올해 섣때 올해 섣때 내공도 봐도 봐라 어머니 이 거울 속에도 귀가 예상 몇이 내려지는 막속에 동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지훈이가 끝났고 저 솔로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너무들려서 다들 기억이 안 나요. 작년이 뭐죠? 작년? 켜냄. 켜냄. 아 참. 켜냄 시치라고. 아. 오랜만에 사는 때만. 너무 떨려가지고. 실수가 있었지만. 그리고 아까 신발이. 신발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이어도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틀고 싶지 않았는데. 실수. 그래서 키카 언니랑 지훈이를 푹푹 쳐버렸어요. 아크스테이지 카메라데. 아크스테이지 카메라데. 오차 된나요가. 오방이 곰방원의 사투리였어요. 살기 오브오타. 그래서 살기 오브오타 내용을 물어보셔서 오방이라고 하고. 피카찬님 모르던데요. 라바이스. 다 몰랐어. 오브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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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크스테이지 카메라데. 안녕하세요. 오 카메라가 오셨네요. 지금은 여기 대기실인데. 카메라야 미안해. 내가 널 버리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 지금 대기실인데. 대기실이라기보다 지금. 바로 무대 뒤편에 있는. 옷 갈아입는 곳에서. 개인 솔로곡을 하려고 옷을 갈아입었어. 오브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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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 주로. 팬분들 앞에서. 일본 그룹을 하는데. 너무 떨려요. 일본어인 것도 좀 부담스럽고. 하. 즐겨야 되는데. 제가 75년대의 감성을 잘 사용해야 될 텐데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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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